우유, 초코우유 뭐뭐 살까, 임? 일단 고기 고기 삼겹살 아니면 소 둘 다 사자 그럼 소는 사지 말자 소는 사지 말자 야외에는 약간 이런 바베키 느낌은 약간 삼겹살이니까 아, 근데 소여도 싼 거 있잖아 아니, 비싸서 아, 비싸서가 아니라 약간 너무 타지 않을까? 직화 느낌이잖아 거의 그럼 생각을 좀 해 아니, 여기 설명을 해줘, 몰라, 난 말아 하하하